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지식박사 테라 대표 김규련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정말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분양 중인데요. 요즘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유태인은 예전부터 자녀교육을 시킬 때 돈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12살만 되어도 돈을 쉽게 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절약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재테크 방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벌써 3살 때 돈의 가치 그리고 지폐 동전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4살이 되면 모든 물건은 다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치고요. 5살부터는 돈은 일한 대가로 받는다는 걸 알려주고요. 이렇게 돈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돈을 재테크해서 버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사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여서 그것을 종잣돈으로 하여서 자본을 추적하고 그리고 재테크를 잘 해서 부를 이루어야만 이 사회에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회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 또는 이른 나이 상관없이 우리가 잘 모은 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적은 돈으로 투자할 곳이 바로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지식산업센터에 정말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투자를 하면 나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자본주의 국가이고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였으면 그것을 또한 재테크의 방법으로 또한 굴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코인에 투자한다거나 하면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그닥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 않아도 그렇게 실패를 볼 그런 확률은 적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아파트 투자가 정말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세금 폭탄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채만 되어도 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는 것 같지만 뒤로 미치는 거고요. 또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대부분 오피스텔이 죽어도 되고 그리고 업무용도 되지만 죽어로 되면은 집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 업무용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업무용으로 한다고 들어와서 뭐 주소를 옮기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집으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도 정말 어렵지요. 그리고 상가, 상가를 투자하려고 해도 이 상가는 공실될 위험이 굉장히 많고 대출도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별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곳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원래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곳에서 좀 싸게, 전기료도 싸고 공장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게 관리비도 적게 들여서 잘 거기 가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틈새시장으로 떠오르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제조형이 있고요. 섹션오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오피스 상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가장 추천하는 것은 라이브오피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막 4억, 5억 되는데 이것이 임대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은행이자를 세상에 80%나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럼 얼마씩이나 나가는 거야? 하고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분양을 해보니 그 위치에 따라서 사무실이 잘 나가는 곳 그 위치에 따라서 제조가 잘 나가는 곳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무실이 잘 나가는 곳 수원 영통의 아이파크 디어반이라는 곳을 가져왔는데요. 이곳은 53만평 삼성전자가 있는 곳입니다. 삼성과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미래기술연구소 이렇게 삼성의 모든 캠퍼스들이 여기 몰려있기 때문에 세계 4위 그룹인 삼성과 함께 일하며 숨 쉬며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잘 나가는 게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중에서도 작은 걸수록 잘 나가더라고요. 큰 사무실은 어떤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왕창 한 방에 들어오는 거 그게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운 좋게 두 개나 세 개 정도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작은 사무실은 정말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사무실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무실 중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라이브 오피스입니다. 라이브 오피스는 어떤 것이냐면 오피스테라고 똑같아요. 바닥 난방만 안 돼 있고 오피스텔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다가 피곤하면 다락에, 누다락에 있는 침대에서 쉴 수도 있고 화장실도 또 쓸 수 있고 샤워부스를 단다거나 이러면 샤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세탁도 할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브 오피스에 투자를 한다면 임대는 제일 빨리 나갑니다. 왜냐하면 라이브 오피스는 대부분 50평, 60평 이렇지 않고요. 작아요. 작게는 9평, 10평서부터 그리고 크게는 18평, 거의 실평수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평수로는 34평 이 정도 되는데요. 커다란 기업이 아니어도 작게 작게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은 보통 2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내 사무실을, 내 공장을, 내 라이브 오피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10개, 20개 이렇게 라이브 오피스를 산다거나 아니면 좀 더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산다거나 이러면 레버리지 효과를 정말 많이 볼 수 있고 임대도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노후 대책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 주변에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파크 디어반이 어째서 좋은지 현장도 가보고 자세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저는 아이파크 디어반 현장에 왔습니다. 아이파크 디어반은 원천동에 있고요. 바로 옆에는 현대 테라타워가 있고요. 바로 뒤로 보이는 삼성전자 53만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는 SDS 대각선입니다. 여러분 현대 테라타워도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아이파크 디어반 같이 현대 가로서 아주 여러분이 이쪽에 관심을 가진다면 굉장히 좋은 현장이 될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2천만 원 안 되는 돈으로 내 사무실, 내 공장 하나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정말 든든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이파크 디어반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뭐가 보이죠? 바로 삼성전자가 보입니다. 삼성전자 53만평. 그중에 왼쪽에 보이는 초록색 담장. 여기가 삼성 SDS고요. 저기 두 개 우뚝 서 있는 저 건물이 바로 삼성전자 본사입니다. 삼성전자 본사도 길 하나 건너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 SDS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 SDS가 있기 때문에 세계 4위 그룹 삼성전자 그 주변에 많은 협력업체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들이 아이파크 디어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는다면 임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바로 보이는 이 건물이 삼성전자 본사입니다. 세계 4위 그룹 삼성전자 본사에서 많은 협력업체들이 같이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파크 디어반 지식산업센터를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분양으로 생각하신다면 바로 성공 그 자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삼성전자는요. 3만 5천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협력업체만 1만 1천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주변에 회사들만 9,900여 회사가 이곳에 이사 올지 안 올지 잘 모르지만 그런 9,900여 회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삼성전자는 세계 4위 그룹이지만 혼자 일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협력업체들과 일을 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어디에 와서 일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아이파크 디어반과 같은 그런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어떤 건물에 와서 그 사무실을 얻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투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브 오피스를 투자하라고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라이브 오피스는 아무래도 소규모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런 사진이 라이브 오피스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편리하게 물론 그 복층 즉 누다락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편리하게 누다락 가서 쉬기도 하고요. 화장실 가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샤워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임대가 먼저 나갑니다. 2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어떻게 요즘 세상에 2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을 투자를 하고서 이곳이 한 번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을 계속 여러 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사무실보다는 작은 사무실이 임대가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대가 잘 나가는 작은 사무실이면서도 그리고 이것저것 굉장히 편리한 라이브 오피스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이브 오피스의 장점을 한 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평부터 18평까지 실평수 말씀드리는데요. 다양한 평수가 있고요. 가격도 10% 즉 2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2년 이상 2년 2개월 3개월까지 공사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자금을 준비를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무이자라서 계속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2024년 봄에 여러분이 10% 정도만 더 있으면 즉 2천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걸 등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면 8, 90% 80%는 뭐 당연히 나오고요. 이것은 공장이기 때문에 대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거 투자한다고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같은 거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6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 라이브 오피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라이브 오피스는 회사고 공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도 굉장히 적게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첫 번째 투자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대출이 많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임대가 잘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사무실보다는 작은 사무실이 임대가 잘 나가요. 예를 들면은 한 40평 분양 받으신 분이 있는데 큰 회사에 그것을 주기보다는 여러 개로 쪼개서 공유 오피스로 내놨는데 훨씬 더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테크트리도 작은 평수부터 임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라이브 오피스 여러분이 이것부터 투자를 시작한다면 성공하는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람도 불고 여러분 잘 보셨죠? 아이파크 디어반 지금부터 입주 의향서 받고 있고요. 지금부터 모델하우스 오셔서 구경하실 수 있으니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